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 사례가 지난해 1만 5천여 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귀화자 대부분은 10년 넘게 한국에 살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경우인데요. 법무부의 대한민국 국적 수여 행사 현장을 최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1년 비전문 취업 비자로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 국적의 호세인 모민 씨. 조선소 도장업체와 기계차 조립업체에 다니며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피부색에 가족들이 차별받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였습니다. 우리 앞둘라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친구로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런 점이 한 번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명예경찰대도 맡고 사업장을 돌며 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 구성원이 된 지 13년 만에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첫 발을 딛게 됐습니다. 한국어 시험과 봉사활동 기록 등 까다로운 귀화 자격을 충족시켜야 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민 씨를 포함한 22명은 마침내 법무부로부터 한국 국적 증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자난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녀로서.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국적 회복자 14명도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국적 회복자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생애 마지막을 고향 땅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네덜란드가 살기는 좋은 나라지만 제가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고국이 그립죠. 그래서 남은 여생은 한국과 살아야 되겠다. 관련법상 법무부는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게 사회 적응을 돕도록 돼 있지만 시행규칙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 1만 5천여 명.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을 한국 사회에 포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